안녕하세요. 안성우리다육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만하네요. 오늘은 코노하고 리토스 몇가지 있는거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얘는 마호가니에요. 마호가니 지금 얘가 6년생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6년생이고 2cm는 넘은 것 같아요. 2cm는 넘은 것 같고 지금 탈피해서 정말 여리여리한 예쁘죠. 이 아이를 저희가 씨를 받았었어요. 꽃이 피고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체라는 소리죠. 마호가니 2만원이에요. 그 다음에 얘는 3년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2cm가 조금 안되요. 1.5 정도 1.5 1.5에서 2cm 정도인데 얘는 12,000원이에요. 얘는 봄에 보니까 일부는 꽃이 피고 일부는 안 피고 하는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가 봐요. 지금 제가 씨방을 지금 담아놓고 미쳐 못 뿌리고 있는데 마호가니 3년생 12,000원이에요. 그 다음에 얘는 파가예예요. 파가예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라 5개씩 이렇게 하나씩 심어놨는데 오늘 찍는 것은 분째 보내드릴게요. 이렇게 5개 5개 한꺼번에 있는 거 얘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1개에 만원 5개 묶음 저거는 5만원이겠죠. 그 다음에 얘는 블랙탑이에요. 블랙탑 제가 종자를 하려고 갖고 와서 아직 꽃이 안 피고 씨를 안 받았기 때문에 판매를 안 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이 별로 없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와봤어요. 블랙탑 저희가 봤을 때는 사이즈는 3cm는 된 것 같아요.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 아이 하나는 커요. 아무튼 얘네들은 전부 분째 배송이에요. 블랙탑 15,000원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위트 위트 지금 두 당 만원 8,000원 이런다는데 한 3두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2두 3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만원 해 드릴게요. 위트 만원 보이지도 않죠. 이런 거는 다음에 조금 키워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아이는 이 아이였어요. 대형 종이에요. 대형 종이에요. 제가 실생해서 지금 엄청나게 해수로가 오래됐는데 모르겠어요.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한 3c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내 얼굴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얼굴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. 그냥 대형 종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들을 제가 종자를 받았냐면 이 아이들이에요. 모주예요. 모주 머리 하나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을 거 아니에요. 머리 하나에 만원씩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분지될 정도로 오랜 세월이 됐어요. 이 아이들 제가 종자라 안 팔았는데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. 한 2만원 정도에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들도 보니까 종자가 여러 가지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잘 모르니까 지금 코너도 아직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을 코너 자체가 소형용이라 어릴 수밖에 없는데 얘는 에스메랄더 철화예요. 에스메랄더 철화 밖에 노지에다 노숙을 시켜놨죠. 얘는 차강도 안 해주고 그대로 비맞고 크는 아이예요. 짱짱하게 잘 컸어요. 초에 제가 뿌리 없는 아이 수입에 들어온 게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. 가을쯤 되면 엄청 이쁠 건데 그새를 못 참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. 이 아이는 20cm 정도 될 것 같아요. 3만원이에요. 3만원이고 이 아이는 더 커요. 아무튼 둘 다 3만원씩이에요. 지금 원통용도 있고 가지 수가 많은데 완전 노숙해서 달달이 그냥 짱짱하게 잘 큰 애는 얘 둘이라 얘 둘만 지금 데리고 왔어요. 에스메랄더 철화 3만원씩이에요. 이 아이는 볼라레예요. 볼라레 10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를 지금 저는 가을쯤 돼서 적심에서 적심군생을 만들 예정이에요. 8천원이에요. 볼라레 이 아이는 앙주예요. 지금 물을 먹고 크고 있는 중이라 아예 색감이 거의 빠진 것 같아요. 파르스름 아니 앙주 이 아이도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. 8천원이에요. 핑크해본이에요. 핑크해본인데 환엽으로 정말 예뻐요. 근데 이 아이는 좀 짱짱해 보이는데 이 아이 역시도 8천원이에요. 러블리로즈예요. 러블리로즈가 여름에 굉장히 잘 크고 있죠. 이런 아이 있는 입장이 좀 도톰하니 선이 있고 좀 그렇죠. 특이하죠. 예뻐요. 2천원이에요. 러블리로즈 2천원 이 아이는 그냥 마리아 차라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마리아 차라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8cm 넘을 것 같은데 7, 8cm 10c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오늘 특가로 제가 4천원 해드릴게요. 이 아이는 블랙킹이에요. 블랙킹이고 10cm 화분에 지금 다 넘쳐있어요. 넘쳐있는데 얼굴 모습들이 약간씩 틀려요. 약간씩 틀리는데 이런 아이 같으면 슈퍼클런 느낌도 나죠. 얘는 영린 느낌도 나요. 제가 뭐 알겠어요. 만은 각각 얼굴들이 조금씩 틀려요. 이 아이들을 이 아이도 오늘만 특가로 만원에 드려볼게요. 전부 10cm 넘어요.